악몽에 시달리다가 재수없는 일이 생겼다. 이 사상이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어져 버린 겁니다. 깜깜한 어둠 속 계단을 오르는데 묘하게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갑자기 전기가 나간 것처럼 뚝 끊어져 버린 소리. 찰나 지간이었지만 소름은 제대로였습니다. 정말 옆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혼자였다면 도저히 더 이상 위로 올라간 엄두는 물론 서있기조차 힘든 상황인 겁니다. 전 계단 난간을 잡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이지만 혹시 손전등 불빛이라도 보일까 봐서 위쪽으로 고개를 들었죠. 소리도 갑자기 몸쳤고 고요한 정적분입니다. 올라가 봅시다. 이 사장의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셋은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우리 세람의 발자국 소리만 저벅저벅 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날은 덥고 숨도 막히고 오늘 13층까지 몇 번 오르내렸는지 팔다리도 후덜거리고 몸이 푹푹 쳐집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 드디어 13층이었습니다. 후덜거리는 맘을 진정시키고 비상문을 열고 안쪽으로 진입 성공했습니다. 그날따라 비상문 손잡이가 매우 차가웠습니다. 상대적으로 날이 너무 더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유독세로 된 그 문손잡이만은 마치 냉장고 속에서 갓 꺼낸 얼음덩이를 만진 것처럼 차가웠다는 것이죠. 그 느낌이 지금도 느껴지니 말입니다. 이 사장이 선두를 막고 전 중간 조대리는 후면을 맡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보니 역시 13층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제가 헛기침을 한 번 날리고 조심스럽게 버튼을 클릭해보니 문이 열립니다.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빈 공감만이 우리 눈에 들어왔죠. 눈부신 형광등 불빛 때문에 잠시 눈이 부셨지만 말이죠. 이 영감. 어디 갔나. 화장실인가. 이 사장이 화장실 말을 하면서도 흠짓하는 표정을 보입니다. 왜 화장실 일사로에서 기절한 채 나자빠져 있었는지 아직까지 설명도 못 들었지 말입니다. 김과장 화장실에 한 가보자. 김과장 이런데 일가견 있잖아. 이젠 저를 앞으로 슬쩍 들이밀면서 뒤로 물러납니다. 일가견은 무신놈의 일가견. 애써 심호흡 한 번 땡기고 화장실 문을 열고 씩씩하게 들어갑니다. 안은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이쪽 화장실은 건너편 도시에 불빛들이 간간히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한 어둠은 아닙니다. 불을 꺼져 있어도 사물식별은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통 먼저 번 이사장처럼 화장실 사러 안에 있을까봐 한 칸씩 전부 문을 텅텅 소리 내면서 열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을 열고 난 다음 한숨을 내쉬며 제가 말했습니다. 화장실에는 없네요. 도대체 어디 가셨지? 아마 이 영감 몰라나. 도대체? 조대리의 짜둥 섞인 소리를 뒤로 갑자기 텅! 하는 큰 소리가 우리 세 명의 뒷전을 때렸습니다. 동시에 화장실을 뛰쳐나온 우리는 비상계단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그냥 저동적으로 뛰게 되더군요. 아까 그 소리는 문이 강하게 닫히는 소리였거든요. 제가 뛰니 다같이 덩달아 뛰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도착하였기에 있는 힘껏 비상문 고리를 틀었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리더군요. 머리 식은 땀이 줄줄 흐르는 이곳에서 한시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아! 그냥 1층에 내려가서 기다리던지. 그냥 갑시다. 조대리는 안절부절 못하고 얼굴에는 짜증이 팍팍 묻어 나왔습니다. 수위 아저씨. 제가 위쪽을 향해 숫에 있는 힘껏 고함을 날렸으나 으스스한 메아리 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에 떨어진 기분이랄까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폐가 말입니다. 원래 좁은 공간이 무서움을 자아내게 하지만 수십 층이 넘어가는 이런 엄청나게 큰 공간에서도 환경만 조성되면 공포감이 절로 생겨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만약 옆에 두 사람이나 있었기에 망정이지 홀로 이런 곳에 있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만큼 오싹한 한기와 공포감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럼 비상계단 문 잠그고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자. 이사장의 말에 우리는 모두 동의하고 비상계단을 잠근 뒤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알 수 없는 걱정이 모두의 가슴에 메아리쳤지만 지금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죠. 엘리베이터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빙하는 청명한 소리가 복도 전체로 좌 깔리는 겁니다. 바로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나는 전자음이었죠. 세 사람은 엘리베어터 쪽으로 우르르 뛰어갔습니다. 소설아치게 놀란 우리는 누그랄 것도 없이 동시에 엘리베이터 번호를 쳐다보았습니다. 14층, 15층, 16층 엘리베이터는 위쪽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타이밍 한번 기막히게 움직이는군요. 마치 누군가 우리를 보고 놀리고 있는 듯이 말이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위 아저씨 위층에 올라가셨나 보네. 영감 오지랖도 널네. 위층에는 뭐하러 올라간 거야? 우리 세 명은 일단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은 바짝바짝 타고 더위에 땀이 등줄기를 타고 불쾌할 정도로 끈적끈적하게 전시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긴장되고 초조할 때는 담배가 제일이라 제가 한 대 꺼내 물었더니 다들 담배 한 대씩 입에 묵니다. 이 영감 도대체 몇 층까지 올라간 거야? 엘리베이터는 멈춤이 없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당시 이 건물이 몇 층짜리였는지 당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기억으로는 30몇 층쯤 되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물론 이 건물은 지금도 당당히 서있는 현존하는 건물입니다. 모 증권사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볼라 하면 알아볼 수도 있으나 그때 아마 거의 꼭대기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던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니칭에는 왜 올라갔지?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건데. 이사장과 조대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황당하게 말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가 무심히 이 말을 꺼내놓고 보니 완전 소름이 쭉 오르는 것이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놀란다고 했던가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에 주인은 삽시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절 쳐다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 지금은 절대 하지마. 이사장이 정색한 표정으로 말하자 갑자기 무한해지더군요. 당시 기억이 너무 가물하여 몇 층까지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위로 한참이나 계속 올라갔습니다. 가정하의 38층에 멈췄다고 해두죠. 영감 도대체 뭐하러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난리야. 조대리는 속이 타는지 짜증난 얼굴로 말했죠. 곧 내려오겠죠. 여기서 멈추면 같이 타고 내려가면 그만인데. 제가 모두를 안심시키려고 약간의 웃음 섞인 틀어 내던졌습니다. 역시 권장한 남자 3명이 모여있다 보니 무서움이랄까 그 공포감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죠. 전 계속 조금 전 이사장이 왜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는지 그것이 정말 궁금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엘리베이터는 계속 내렸고 우리가 있는 13층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전 꽁초가 거의 다 된 담배를 검지로 힘껏 튕겨서 불똥을 털어내고 그냥 버리기 못해서 꽁초를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배배말고 있었죠. 킹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13층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밝은 빗줄기가 우리가 서있는 복도에 어둠을 가르고 뿜어져 나왔습니다. 모자를 비스듬히 올려쓰고 얼굴에 완전 땀으로 범벅이 된 수위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그때 수위 아저씨의 모습은 거의 넉시나간 상태였죠. 심지어 손에 들고 있는 손전등에 불도 끄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환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이죠. 아니 아저씨 13층 문잠그러 올라가셔놓고 꼭대기까지 왜 올라가셨어요? 주대리의 핀잔도 열 빠진 수위 아저씨에게는 몸으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후다닥 엘리베이터를 올라타고 1층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움직여 나갔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제 바로 뒤에 수위 아저씨 있었는데 제가 잠시 살짝 뒤를 돌아보았죠. 그때 그 표정 마지 못 볼 것을 봤을 때 인간이 지을 수 있을 법한 그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침묵만이 좁은 엘리베이터 안을 감쌌습니다. 막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기 무섭게 3명은 우르르 튀어나왔습니다. 현관밖까지 빠른 걸음으로 빠져나온 우리는 도시의 맑은 공기를 들이키자 겨우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근데 수위 아저씨가 현관문을 거칠게 잠그더군요. 우리는 그 행동을 무심히 지켜보면서 이사장이 말했죠. 아저씨 오늘 당직 아니세요. 문을 박혀서 잠그시면 어떻게 들어가시려고요? 저 오늘 여기 모셨습니다. 내일 아침 동트면 오려고요. 그때까지는 올 사람도 없는데. 주대리와 저는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죠. 이 수위 아저씨도 무언가 보았구나 하고 말이죠. 우리 3명은 활기찬 도시의 네온사인 아래에 서 있을 동안 수위 아저씨는 몸가에 쫓기는 듯 문을 잠그시더니 한 번 인사하고는 후딱 자리를 뜨셨습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 들어가면서 좀 전에 겪었던 그 소름기치던 장면들이 하나둘 잊혀갔습니다. 온몸은 이미 땀으로 샤워를 한 상태였고 솔직히 오늘은 좋은 곳에서 술 한잔 할 걸 예상하고 왔지만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진이 목시바 신상태라 차를 운전해서 멀리 나가기도 귀찮고 그래서 누구랄 것도 없이 바로 의견 일치했습니다. 이 근처 고기 구이집이나 가지고 말이죠. 마침 눈에 띄는 조금은 구이집에 들어갔고 숱이 나오고 고기의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소주가 맥주처럼 시원하게 목구멍을 타고 졸졸 흘러가자 기분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금 전 있었던 일들이 있대다 하고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음식 먹을 생각도 잊은 듯 수없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자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없다. 잇따라는 찬발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의 경험거리가 된 일인 것 뿐이었지요. 살다별 희한 요상한 걸 다 겪어본다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쌈박한 이야기 말이죠. 먼저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처음 도착해서 아주머니들 퇴근하실 때 엘리베이터가 만원이라 다음껏 타려고 기다리는데 그때 천정에서 숭 내려온 그 머리통 이 빌딩에 들어선 순간부터 솔직히 느낌이 별로였습니다. 소장의 말로는 그 엘리베이터만 유독 고장이 찾았다고 했던 말 그리고 수리부를 불러서 수리의 것만 또 고장이 나냐고 했던 말 즉 그 엘리베이터는 잦은 고장이 있었던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건물은 막바지 인테리어만 남겨놓은 거의 완공된 건물이었고요. 이사장이 인테리어 책임자였고 이제 공사도 거의 끝나가서 가을쯤 입주 예정인 건물이었죠. 전 솔직히 그런 경험이 좀 있어나서 별반불이 없이 이사장이 계신 곳까지 갔었고 다음에 조대리가 이사장 찾으러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그게 사람인 것 같기고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조대리가 본 벽면을 타고 기듯이 움직이는 것도 형태의 무언가도 사람이라면 불가능할 텐데 말입니다. 우리의 이사장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 사무실이 20층이라 잠시 두고 온 열쇠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13층에 엘리베이터가 써더니 별짓을 다해도 홈짝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계단이라도 타고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내렸는데 마침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로 들어갔답니다. 먼저 번 말했다시피 그쪽은 맞은편 도시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빛이 없어도 움직이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사장은 소변보고 돌아서는데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갑자기 뒷덜미로 쏟아져 들어오기에 무심코 뒤로 돌아봤는데 유리창에 왼 사람이 매달리듯이 안이 붙어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말이죠. 그거 보고 경악하고 뒷걸음질 치다가 첫 번째 칸 쪽으로 넘어졌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없다네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했던 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정말 울고 싶더라고. 이사장도 제가 알기로는 한 강심장 하시는 분이시고 담력이 아주 좋으신 분인데 환경이 그 정도쯤 되다보니 아무리 강심장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다음 주 대리랑 조가 올라와서 이사장 발견한 것이고요. 아마도 이사장이 너무 놀라 몸의 균형을 잃고 첫 번째 칸 쪽으로 쓰러지면서 강하게 머리를 부딪혀 기절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술 마시던 당시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픈 내색도 없었고요.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야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알아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도대체 왜 그 존재가 이중궁도 덜 된 빌딩에 새들어 사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했지요. 근데 우리 소장 말이죠. 한 번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조 대리가 말했죠. 그래. 무슨 일 때문에 소장 새로 왔다고 나도 듣긴 들었는데 사장님 우리 처음에 올 때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웬만하면 야간 작업은 하지들 말라고 했던 거요. 무언가 사건의 실마리 비스무리하게 엮어갔지만 시간은 벌써 12시가 가까워 지는 관계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건물을 벗어날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시 가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원래는 좀 좋은 곳에 가서 양주 먹을라 했는데 아쉬웠습니다. 조금 전에 황당한 사건을 겪다 보니 생각이 싹 탈환하고 그냥 쓴 쇠주가 생각난다고 해서 의견 일치보고 부의 집에 온 것이었지요. 대충 자리 정리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섰습니다. 당시 막 12시를 넘기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술을 그렇게 마셨는데 이사장은 기필코 차를 움직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음주 운전하시면 안 되는데 걱정되었죠. 우리는 이야기한다고 많이 마시지는 못해서 조금 얼큰히 취기가 오른 상태였습니다. 다시 그 건물로 들어섭니다. 일터다 보니 당근 이곳 빌딩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빌딩 자체가 조금 많이 어두운 대리석 빌딩이고 세워진 장소도 주위에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 홍차 혹독하니 서있는 모습이 상당히 의시년스럽게 보입니다. 주차장을 가려면 건물 입구 부분을 지나쳐 좌측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은 아직 오픈되지 않았고 건물 저측 빈 공터에 차를 주차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곳은 주차장이 아니라 벤치와 간이 쉼터로 만들어져 있지만 말입니다. 당시는 아직 공사 완공 전이라 일부는 그곳을 주차장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세 명이 막 건물 초입부로 들어섰습니다. 정말 의시년스럽고 우싹한 기운이 솔솔 뿜어져 나옵니다. 솔직히 열대야로 몸서리쳐지는 계절인데도 정말 이곳은 우싹한 느낌이 절로 나오더군요. 세 명은 건물 입구 부분을 애써 무시하고 좌측으로 걸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한여름 밤바람이 우리를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죠. 머리칼이 싹 곧두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세 명의 귓전으로 폐보를 끌어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아앗 발에 끓는 듯한 비명 소리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아악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간 전 팔뚝으로 전해지는 끊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팔뚝을 누가 꼬집는 듯한 고통에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비명을 듣고는 주대리가 너무 놀라 옆에 서 있는 저의 팔뚝을 손아비로 꽉 움켜쥐었는데 얼마나 세게 움켜쥐었던지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습니다. 제가 뿌리친 이 조대리가 휘정거리며 나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힘이 완전할 그가 제 팔뚝 쥐어뜯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른 비명은 팔뚝 잡혀서 아파서 지른 비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비명 소리에 더 놀란 모양입니다. 한동안 세 명이서 우왕좌왕이었고 전 팔뚝 잡고 쪼글치고 앉아버렸죠. 너무 아팠습니다. 조대리는 자기가 뭔 짓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사장도 본인 오빠 같고 비명 소리의 출처는 볼 것 없이 건물 안에서 나온 것이었죠. 제가 엄청난 고통이 있었기에 정신줄을 놓진 않았습니다. 당시 주인은 엄청 어두운 상태였고 가로등 불빛만이 유일한 빛인데 서로가 서로를 쳐다봐도 얼굴 형색도 구분하기 힘든 환경이었죠. 제가 두 사람을 잡아 끌고 밝은 빛이 있는 건물 입구까지 데리고 나온 후 세 명은 멀찍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건물 안은 고요했죠. 아무런 빛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위가 문 잠그러 가지 않았나? 당연하죠. 저희가 다 봤잖아요. 문 잠그는 거. 당시에 현관문은 정식 열쇠를 잠그고 앞다 손잡이 부분에는 쇠고리를 엮어서 자물통 열쇠를 이용한 이중 잠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수위 아저씨가 쇠고리를 문순잡이에 돌려매고는 아주 큰 자물통 열쇠를 걸어서 잠그는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저기에 이사장이 가리킨 곳은 정확히 그 쇠고리가 걸쳐진 부분이었는데 풀려있더군요. 누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네요. 비명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이 지른 것이네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소리 못하고 그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었죠.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시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더군다나 우리는 신체 건장한 남자들이고 하니 어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날도 더운데 이게 무슨 일이야. 주대리가 투덜투덜 거렸지만 지금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올리 만모하죠. 쿡푹 찌는 열대아와 거기에다 쓴 쇠줄 몇 잔씩 발라놓았으니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마는 지금 순간만큼은 그 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이 인식을 못했죠. 오사칸 바로 그 하나가 모든 걸 삼켜버렸죠. 이사장이 앞장서서 입구 쪽으로 가니 확실히 누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이미 소등하고 나왔기에 어둠뿐인데 그때였죠. 막 들어서는 우리 눈에 어둠을 가르는 몇 줄기 빛의 움직임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손전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줄기란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들어서 정면에서 좌측 복도 쪽에서 반대편으로 나오고 있었죠. 손전등이라고 생각한 불빛이 심하게 저우로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바닥에서 떨어져 뒹구는 것 같았죠. 정말 시커먼 어둠 속에서 그 손전등 빛줄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정말 발을 건물 안으로 넣기가 정말 싫었죠. 그 무더위에 건물 안에서 딱 하니 에어컨도 없는데 차가운 바람이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까지가 찰나의 순간이었죠. 생각이 많으면 몸이 피곤합니다. 정신도 피곤하고 차라리 부딪혀보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지도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옆에 사람이 그것도 건장한 남성이 있으니 이게 몇백 마디 응원의 말보다 훨씬 안정감이 들었죠. 세 명 다 그런 생각인지 무섭게 억누르는 공포감보다 일종의 호기심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이 발동된 거죠. 어처구니 없게도 말입니다. 일단 들어가 봐야 하는데 혹시 도둑이나 강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의 쇠고리가 절단된 것은 아니고 자물쇠를 열쇠로 연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열쇠를 가진 사람은 소장하고 수위니까 분명 아까 그 수위 아저씨인 것으로 거의 확신은 하고 있었습니다. 소장이 이 시간에 여기 올리는 없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경찰에 신고하기도 그렇고 일단 확인하고 정목 로비에서 복도 쪽으로 꺾어지는 부분까지 접근했습니다. 뽀잇, 뽀잇 제 운동화가 매끈한 대리석 바닥에 비벼대며 내는 소리 이 소리가 정말 죽음이더군요. 살짝 발뒤 끝을 들고 걸었는데도 주위가 워낙 고요하다 보니 신발 밑창 고무가 부대끼는 소리가 아주 소름 끼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은 계속 이리저리 확확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전원 스위치 어디 있나요? 글쎄요. 한 번도 켜본 적도 없고 생각 없이 다녔던 터라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대충 전원을 올리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데 아무도 전원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더군요. 그러면서 딱 코너를 돌았는데 손전등 불빛이 마치 어둠 속으로 쭉 빨려가듯 다시 비상계단이 있는 복도 쪽에서 쫙 펴지는 겁니다. 머리카리 완전 곧두서고 옆에 사람이 없었다면 정말 비명을 내질렀을 테죠. 세 명이 그 자리에서 딱 얼어붙었구만요. 사람이 흔든 것은 아니라고 느껴서 손전등이 순간 이동을 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쪽에서 쏟아져 나왔던 불빛이 우리가 코너를 딱 돌자마자 후 꺼지듯 사라지더니 비상계단 쪽 복도에서 그 빛이 다시 나오는 거였습니다. 아까 먹은 술은 이미 몸에서 알코올이 한 방울도 안 남고 완전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 시베리아 벌판인 것 같은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거기 계세요? 주대리가 목청껏 외쳐보는데 그 목소리에 공포감이 여실히 베어 있었죠. 차마 그 비상계단 쪽 복도 코너를 돌기가 너무 싫어서 다들 주저주저하고 있었죠. 주대리가 몇 번 불렀으나 그 요상은 메아리만 복도를 타고 넘어왔죠. 메아리 때문에 정말 으슥함이 배가 됐죠. 가봅시다. 라고 이사장이 말하고 저의 팔을 낚아채는데 날 방패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 말도 못하고 등 떠밀려 앞으로 기어나왔죠. 제게 이것은 특공대가 테러리스트가 점령한 건물 안으로 인지를 구하기 위해 진입할 때보다 더 긴 강감이 100배입니다. 특공공대는 산 사람 잡지만 저희는 산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손전등 불빛이 누가 막 장난치듯이 이리저리 마구잡이로 잡고 흔드는 것 같아서 얼마나 소름이 치고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수위 아저씨 나이가 50줄 후반쯤 되신 것 같으셨는데 손전등 들고 장난치실 나이도 아니고 더군다나 일요일 밤 12시 넘은 빈빌딩 건물 안에서 저렇게 손전등 휘 돌리면 정상경차 일태죠. 코너를 돌기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모서리까지 근접했는데 뒤에 이사장하고 주대리는 벽에 찰싹 달려 붙어있었고 제 다리는 후들거리고 오줌 마려운 느낌이었습니다. 뒤에 그나마 남정뇌둘이 있어 기해망정이지 혼자라면 절대 이지를 못합니다. 저도 담력이 워낙 강한 사람 중 하나라고 자부하지만 그때의 환경적 구도는 사람을 완전 미치게 만든다니까요. 고코너 돌면 비상계단까지는 적어도 10에서 15미터가 되었고 심호흡 한번 하며 확 돌아 나왔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역시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약간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던 터고 후레쉬 불빛이 있어나서 어렵지 않게 반대편 상황을 볼 수 있었죠. 후레쉬는 정확히 비상계단 문틈 사이에 끼어져 있었고 높이는 제 배꼽 정도 높이였습니다. 그 후레쉬가 문틈에 끼어서 상하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 포함 세 사람이 그 광경에 할 말을 다 잃고 반이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어떤 비명을 지를까? 뇌 속에서는 검색을 하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이 아직도 뇌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데 사람이 움직여 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확실합니다.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50대 아저씨가 12시에 빈 건물에 손전등 들고 들어와서 비명 지르고 장난을 치는 게 말이 될까요? 빨간색 밧데리 무식한 거 들어가는 그 손전등은 무게가 있어서 크게 문틈에 끼어져 버틸려면요. 사람이 잡고 있거나 매달아 두거나 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불규칙으로 천천히 까딱까딱 하다가 갑자기 확거기듯 움직이는데 비명은 안 나오죠. 돌아서 뛸까? 제 몸이 제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벌써 정신은 육체를 이탈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설명은 길어도 찰나의 순간인 것은 아시죠? 다음은 뭐겠어요? 3명 중 누구 하나가 어떤 행동을 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역시 조대리가 선빵을 야무채게 날려 뒤십니다. 웨앗! 저게 뭐야? 누구야? 조대리의 경악성에 가까운 비명에 저는 그 손전등 너머로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짐감적으로 파악했죠. 딱 잘라 설명하자면 시커먼 형체가 사람 형체라는 것은 완전히 인식을 할 정도였죠. 근데 그 시커먼 사람 형체가 문틈 너머로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사람 형체인데 어딘가에 약간 불균형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팔이 요상하게 길어 보이는 안이 만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머리가 안 보이고 팔만 길어 보였습니다. 팔이 길다고 해야 하나? 아니, 다리였습니다.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건가? 제가 본 형체는 물구나무선 사람이 문틈 뒤에서 매달려 있는 모습 안이 허공에 물구나무선 채로 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새끼가 손전등을 물구나무선 채로 머리로 치고 박고 있었습니다. 으왓!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지듯이 물러났는데 등짝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감축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언겹결에 물러나면서 뒤쪽에 있는 이사장이랑 부딪히면서 몸이 기호뚱거리며 확 쓰러졌습니다. 뒤에서 이사장도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솔직히 얼이 빠져있어서 제가 넘어지자 도미노처럼 3명이 우당탕거리며 넘어졌죠. 주대리가 처음 비명 성토하고 다들 그거 쳐다보고 제가 비명 지렀죠. 다들 넘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아마도 3초 정도도 안 걸렸던 같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은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아마도 공감하실 듯 합니다. 특히나 비상괴문 자체에 페인트 색깔이 미색이라 불빛에 묘하게 반사되어 그 모습이 어느 정도 사실감있게 잡혔거든요. 제가 조대리가 말하기 전까지 순간적으로 손전등 불빛만 쳐다보다 전체적인 화면을 인지 못했는데 조대리가 말하고 난 다음 시선을 확 돌리자 그 새끼의 엽기스런 모습이 들어온 겁니다. 다들 넘어졌는데 일어나는 속도는 슈퍼맨이 지구 7바퀴 반 돌고 우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났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무슨 오뚜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후다닥 일어나며 시선은 그 후레쉬에게 박혀있었죠. 갑자기 불빛이 아래로 확 떨어지며 깜박거리면서 어둠과 불빛이 교체했고 도탁! 플라스틱과 돌이 부딪히면서 지르는 듣기 거북한 순간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불빛이 사방으로 어지러이 휘둘리더니 순간 딱 고정된 것처럼 정지됐죠. 비상계단 중간쯤에 매달려있던 손전등이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미친듯이 춤추던 불빛도 순식간에 멈춰버렸고 우리 3명도 찾아온 정적과 함께 순간 정지 상태였죠. 물론 제 눈에 또 다른 형체가 잡히기 전까지는 말이죠. 문툼 그러니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진짜 사람을 보았을 때 말이죠. 수위 아저씨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했죠. 조금 전까지 불빛이 높아서 아래는 어둑해서 순간 몰라봤는데 그 문툼에 이미 수위 아저씨가 쓰러져 기절해 있는 상태였죠. 건물 구조상 우리가 처음 비명을 들었을 때 건물 모서리 부분쯤에 왔을 때였는데 바로 이 비상계단이 있는 곳이 모서리 부분쯤이죠. 우리가 들었던 비명은 수위 아저씨가 지른 비명이었고 지금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기층 고정됐고 그 뭔가는 갑자기 벽 속으로 꺼졌는지 보이지도 않고 기층 아래쪽으로 한쪽 벽을 쏘아 대고 있었습니다. 위쪽은 사실 식별이 불가했죠. 하지만 쓰러져 있는 사람이 수위 아저씨임을 확인한 이상 그냥 두고 갈 수는 절대 없겠죠. 정말 방금 전에 상황이 도저히 뇌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어쩌면 배트맨 같은 용기가 솟아오르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먼저 아저씨 쪽으로 움직이자 다들 따라오는데 딸쿠 딸쿡 주대리 딸국질 소리였습니다. 놀란 토끼누는 그렇다 치고라도 이 사람 얼마나 놀랐으면 딸국질까지 할까 싶어 안쓰러웠습니다. 이 조용한 복도를 울리는 딸국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저희 그때 술 좀 많이 마셨거든요. 다들 취기가 올라온 상태였는데 정말 술 언제 마셨다는 듯이 정신이 말똥하다 못해 시신경이 오감이 되어 대블보다 더 날까로웠습니다. 지금에서야 이렇게 재미나게 상상하면서 쓸 수 있지만 그때 그 상황은 완전 기적이냐 아니면 정신줄 붙잡고 못 볼 걸 계속 보느냐에 기로에선 미치도록 환장할 순간이었죠. 뿌작뿌작 제 신발 소리와 딸국 딸국 조대리 딸국질 소리가 버물려서 노한 느낌을 줄줄 흘려대고 있었죠. 일단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경각심과 빨리 상태를 보고 신고하던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공포감을 살짝 밀어내더군요. 귀신보다 산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느낌의 말이죠. 조금 전에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 발짝 다가갈수록 옆에 사람이 없었다면 절대 하지 못한 울트라 초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거의 다가갈 때 조대리가 떨어져 있는 손전등을 주워들었고 딸국질 해대면서 이사장은 쓰러진 수위 아저씨 살폈습니다. 저는 수위 아저씨 넘어 비상계단 안쪽으로 들어섰죠. 멀리서 볼 때는 손전등이 문틈에 끼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문틈이 아니라 문이 상당히 열려져 있는 상태였죠. 문틈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지금 와서 보니 각도 차이지 한쪽 문은 거의 45도 이상 열려진 상태였죠. 그 사이에 수위 아저씨가 쓰러져 있었는데 몸의 상당수가 비상계단 안쪽으로 쏠려 있어서 우리가 미처 발견 못했죠. 물론 손전등이 이 틈새에 어떻게 고정되어 있었는지 미스터리였고 그 물군 아무선 사람인가 그걸 들고 있었다는 것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아저씨가 좀 체구가 있으신 분이라 이사장 혼자 못 들어서 초대리랑 같이 양쪽으로 어깨동무하고 들쳐 메고 노비쪽으로 나갔고 저는 손전등 받아들고 채빨리 비상계단 문 닫고 안쪽에서 확실히 잠근 쇠 돌려서 잠궈버리고 따라 나왔죠.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픈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손전등을 앞으로 비추면서 전진했습니다. 마치 전장터에서 부상병을 메고 적군이 소화되는 총알을 뚫고 후퇴하는 기분이랄까요. 러브기 쪽에 나와서 제가 손전등으로 이리저리 비춰보니 청소도 구함하고 아주머니들 작업도 굳을 하고 이 틈에 PT병 몇 개가 보입니다. 아마도 날이 더워서 음료수를 담아 둥병 같은데 병 마개를 열고 냄새를 맡아보니 물냄새가 납니다. 손바닥에 살짝 부어보니 괜찮을 듯 싶어서 아저씨 얼굴대로 살짝 부어보고 입속으로 부었습니다. 숨은 쉬는지 혹시 어디 심하게 부딪힌 곳은 없는지 살펴보니 별 이상은 없는 것도 같았습니다. 몇 번 물 좀 부으니까 아저씨가 정신을 부스스 차리리 시작했죠. 그리고 몇 번 멈추지 않을 듯한 긴 기침을 계속 해대더군요. 이사장이 등을 두드려가면서 심호흡하시라고 구함을 계속 졌습니다. 일단 아저씨가 무사하다는 생각에 일단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스위치 불 켜는 스위치 어디서요? 조드리의 고함 소리에 아저씨가 로비에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돌아가니 역시 두꺼비집들이 우수수 있는 단자함이 있었죠. 그리고 다행스럽게 스티커로 일일이 어떤 스위치인지 써놨더군요. 제가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서 스위치 찾아내서 켰죠. 불이 반짝하고 환하게 들어오자 마치 하늘에서 한 줄기 서광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듯한 느낌이 이 느낌일까요? 수위 아저씨가 완전히 정신을 차릴 때까지 한동안 말없이 이리저리 서성이기 시작했죠. 전 조대리하고 계속 비상계단 쪽 복도를 바라보면서 수금덕거렸고 조대리는 다행히 물 좀 들이키면서 딸국질은 머진듯했죠. 그리고 서로 한 대씩 물었는데 담배맛이 정말 기막히게 맛있었습니다. 그때 그 담배맛 죽을 때까지 모이질 맛이었죠. 담배 한번 쭉 뿜어주니 공포고 뭐고 세상이 다 시원했습니다. 쭉 뿜어져 나오는 연기 속의 내면의 고독들과 그 찌꺼들이 함께 매출되는 것 같아서 늘 담배를 끼고 살았습니다. 이사장은 수위 아저씨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돌려놨는데 문제는 갑자기 아저씨가 대성통곡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5분 10분 아무리 말려도 시간은 12시 반을 넘어 1시로 가고 있었죠. 공사 중인 빈 건물에 웬 50 넘은 사람이 서럽게 대성통곡 해대고 있는 거였죠. 근데 가만히 아저씨 쪽으로 가면서 느낀 거지만 저도 술을 먹었지만 아저씨한테 술 냄새가 완전 진동을 해대는 겁니다. 이건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술통에 50채로 풍덩 뛰어들었다가 나온 사람처럼 말이죠. 뭔가 서러운 게 복다쳐 올랐고 거기다가 술기운까지 협조해대는 마당에 울기 시작한 것 같았는데 이 사장이 한참을 얼구고 달래고 해서 겨우 정신을 차린 아저씨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죽였어. 뭔가 횡성수서라는 말 속에 죽였다는 말이 그리도 섬뜩하게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뒤따라서 이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궁금증이 밀려왔습니다. 주드리와 저는 순간적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뭔가 요상한 느낌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죠. 내가 죽였다는 말은 이 사람이 혹시 살인을 한 것을 술기운에 고백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그렇고 이사장도 조대리도 내가 죽였다라는 그 말 때문에 온몸이 경직되어 버렸죠. 하지만 뭐라고 딱히 나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단 술 마시고 헛소리한 거라고 생각도 들고 진짜 살인범이라면 이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람 지금 추궁할 수도 없고 뭔가 어찌해야 할 방법도 안 떠오르고 해서 일단은 수위 아저씨가 그리 중한 상태고 아니고 멀쩡한 상태임을 파악한 우리는 일단 2호상안 건물을 나서고 싶었죠. 시간도 시간인 만큼 이제 들어가 쉬고 싶었습니다. 일단 수위 아저씨 먼저 택시 태워서 돌려보내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심정뿐이었죠. 우리는 대충 정리하고 소등하고 이제 정신 좀 추스린 수위 아저씨 데리고 정문 밖으로 나왔죠. 문 잠그고 쇠고리 다시 감아서 자물쇠 채웠습니다. 아저씨 열쇠 가지고 계시죠? 열쇠 한번 줘보세요. 그 자물쇠가 좀 구식 자물쇠라 보통 꾹 누르면 철커덩 하고 잠기는 게 아니라 누른 상태에서 열쇠를 돌려서 잠그는 구식이라 잠그려면 열쇠가 필요했죠.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아저씨가 여기저기 뒤적뒤적하더만 열쇠 떨어뜨린 것 같은데 아까 비상계단 쪽 그 문 잠그려고 하다가 아니 그 문은 열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잠그면 되는 문인데 글쎄 나도 경험이 없어서 그때 떨어뜨린 게 분명한데 아 시발 또 거기를 갔다 오라는 거요? 내가 아무리 그거 많이 봐왔다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닙니다. 이사장 말 주대리 김과장님하고 갔다와 갔다와 지들은 밖에 있고 둘이 가라고 사장이고 사장이고 뭐고 지금 당신 같은 거기 또 가고 싶겠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주대리 얼굴 보니 또 경기 들려 딸국질 애들 태세였습니다. 잠깐 들게세요. 그냥 제가 후딱 갔다 오겠습니다. 야구 수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수위 아저씨가 나서자 혼자 보내기는 또 멋하죠. 다들 모여서 일단 로비 안쪽에 또 불 다 켜고 복도 스위치도 죄다 켰죠. 다시 한 번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소름이 올 정도로 차갑다는 느낌이 듭니다. 밖은 무더위로 치는 듯한데 여기는 시원합니다. 네 명이 발제곡 소리도 크게 해서 걷고 코너도 기운차고 씩씩하게 쭉 돌아서 비상계단 문 쪽으로 들어갔죠. 일단 저음은 크게 활짝 열어 살펴보니 과연 첫 번째 계단 바로 밑 구석에 열쇠 꾸러기가 있었습니다. 수위 아저씨가 재빨리 주워 들고 문 잠그고 로비 쪽으로 다시 나왔죠. 아니 영감님 왜 다시 돌아온 겁니까? 우리 나갈 때 문 잠그고 나가셨으면서 이사장의 조용한 한마디에 장중은 다시 쭉 가라앉았죠. 저희도 한잔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저씨 비명 듣고 다시 들어왔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그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요. 저도 술 한잔하고 생각이 나서 잠시 들렀는데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묵묵히 돌아섭니다. 그냥 별일 아니고 술 기분에 한 번 생각나서 말입니다. 뭔가 말하고픈 기색도 보이시는데 당최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 내가 죽였어라는 말이 계속 콕 씹히네요. 역시 이사장이 그 궁금증을 바로 이어 가시네요. 아까 정신 차리시고 내가 죽였다고 막 말하시던데 무슨 일인 겁니까? 우리는 그 말이 딱 떨어지자 맞아시선을 수위 아저씨에게로 고정시켰고 그 다음 어떤 말이 나올지를 아니면 어떤 행동 인가 싶어서 우리는 수위 아저씨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었죠. 휴 몇 달 전에 인데 아저씨의 말을 듣다가 이사장님의 자리 이동 권유로 근처 작은 주먹으로 이동해 한잔 하면서 찌개랑 소주 한잔 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를 넘어서고 있었고요. 몇 분 전에 그 공포스런 장소에서 갑자기 시끄벅적한 공간으로 오니 사람 사는 곳 사람 냄새 나는 곳 시라 마음이 편하더군요. 그럼 그 수위 아저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건물 외관에 거의 완공되고 전기공사 거의 끝날 때쯤 원래는 이 건축회 사속이며 다른 건물 수위였는데 잠시 이 건물 중공할 때까지만 임시 수위직으로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이곳의 수위를 이교대로 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할 때쯤 엘리베이터 공사쪽 인원이 대거 투입 됐고 그 중에서 유독 한 사람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전문 인력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자비라는 분이셨는데 선천적으로 약간 한쪽 발을 저시는 분 이었 다고 합니다. 처음 보았을 때 걸을 때 몸을 기우뚱하게 해서 걸어 다녀서 눈에 띄어 몇 마디 오고 까다 친해졌 다고 합니다. 며칠 작업하는 걸 지켜보니 은근히 그런거 하나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일하러 온거 맞습니까 묵술 하고 가셔야 할거 아닙니까 등 등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무거운 잡동산이 공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정상인도 계단 오르기도 힘든데 한쪽 다리 절면서 엘리베이터 없어서 심지어 걸어 다녀야 했던 모습 분소리 한마디 대꾸 한마디 안하고 시키는 대로 묵묵히 무거운 공구 주고 다니던 그런 모습이 안쓰러웠던 수위 아저씨는 그 난 측은 지심에 일 끝나고 붙잡아 놓고 막거리 한 사발씩 하셨답니다 나이도 얼추 비슷하고 해서 금세 친해졌고 그 사람은 일명 심씨로 불리셨답니다 심씨 몸이 붉으면 장애인 아니냐며 장애인 등록 했냐고 각종 혜택 많을텐데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두다리 멀쩡하고 걸어 반문했다고 합니다 슬아에 일념 일녀를 두고 있었는데 딸은 대학생 이고 아들은 고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용직 생활 하면서 애들 다 키웠고 부인은 애가 어릴 적에 암으로 세상을 등졌다 했습니다 원래 부부가 시장에서 최소 행상을 했는데 부인이 죽고 는 어린 자식들 데리고 일용직 하면서 자식들 훌륭하게 잘 키웠다고 수첩의 딸내미 하고 아들 내미 이상할 정도로 엘리베이터 쪽 사람들이 심씨를 무시하고 심하게 부려먹는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또 막거리 한잔 하면서 은근히 물어보니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하기를 꺼려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씨랑 잘 어울리고 서로 힘들 때 말 붙여주고 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심씨가 술에 상당히 취해서 저녁 야근 때 삶은 돼지고기를 들고 찾아왔더랍니다 그날 야근에서 출출했는데 돼지 수육이랑 막걸리 수주를 거의 새벽까지 드시고 노시는 바람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가보니 엘리베이터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짐도 안 내리고 심씨부터 찾아서 짐 내리라고 지시만 하고 지들은 커피 마시고 담배 피면서 노닥거리 하더랍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나고 아직 술도 덜 깬 상태라 호성심에 엘리베이터 쪽 사람들에게 호되게 한마디 했더랍니다 그날 점심 먹고 오후 참먹을 때서야 심씨가 어두운 표정으로 오더니 이제 일 그만둬야 알 것 같다고 하더랍니다 다른 곳 알아봐야 겠더라구요 수위 아저씨는 걱정하지 말라며 나도 오랫동안 공사판 떠들어서 아는 사람 많다고 차라리 나랑 같이 수위 하자고 권했다고 합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누며 위기 투합했고 중참을 먹으며 막걸리를 계속 부어라 마셔라 해서 취기가 상당히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심씨는 오늘까지 일하고 여길 그만두기로 했다죠 5시 정도면 대충 일 끝나는 시간이라 1시간 정도 장비 챙기고 마무리 하고 6시에 마치는 거였습니다 오늘만 하면 여기 관둔다라고 생각하니 내심 시원하다 했는데 무슨 일인지 그쪽 내막은 모르지만 엘리베이터 쪽 사람들이 심씨를 마지막까지 부려먹는 모양입니다 다리도 불편한 사람을 솔직히 누가 보더라도 심하게 부려먹었답니다 심씨가 13층에서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닫는 거 확인하러 올라간 순간 러 위쪽에 앉아있었는데 뭔가 궁 소리는 들었답니다 대수롭지 않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넘겼는데 잠시 후 악자지껄한 소리가 들리고 아줌마 비명소리도 들리고 해서 뭔가 싶어서 가보니 심씨가 13층에서 낙사한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심씨가 심하게 음주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발을 헛디더 사망했다고 엘리베이터 쪽 사람들은 심씨가 완전 만취한 상태에서 일을 한 거라고 우리 잘못은 없다 각 층에서 따로 일을 하는 거고 무전기로 만 연락 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처 파악 못 했다고 주장 했다고 합니다 술을 그렇게 먹고 일을 한 본인 잘못이 크다고 보상도 거의 없었더라고 합니다 소정도 그때 이 사건 때문에 교추됐고 그때 자신은 무서워서 같이 술 마셨다는 말도 못 꺼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막걸리 몇 잔밖에 안 했다 이런 일 하는 사람들 참에 막걸리 몇 잔 정도는 기본 이지 않느냐 무슨 술을 그렇게 먹을 수도 없지 않느냐 하고 증언을 했더라면 혹시 남아있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더군요 하지만 자기도 술이라는 직업에 엄연히 근무 중이었고 근무 말하지 못하고 그냥 얼버무려 버렸다는 군요 나중에 심씨 딸이 울면서 왔을 때는 가슴이 찢어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 심씨 가 떨어져 죽은 그 엘리베이터 는 무서워서 한 번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늘 그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수리한다고 사람 매달려 있을 때마다 섬뜩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구요 그리고 몇 달 사람들이 하나 둘 늘기 시작했고 특히 아줌마들 세 분이 동시에 졸도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야식 배달 왔다가 배달 군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절한 사건 등 여러가지 흉흉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구요 심지어 왼쪽 끝부분 엘리베이터 는 웬만하면 야간에는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 였고 낮에는 잦은 고장 과 전기가 나가는 등 여러가지 사건 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소장 에 하도 기분이 모 같아서 야간에 웬만하면 작업하지 말 것과 그 엘리베이터 는 화물 이동 용도로만 당분간 써라고 할 정도 였답니다 그럴 즈음 이사장 인테리어 팀이 들어왔고 이사장 은 그 사실도 모른 상태 였고 결국 오늘 같은 일을 겪게 된 것 이었죠 그 사람이 맞더라 구요 그 사람이 못 가고 있는 거야 내가 그때 술만 안 꺼냈어도 내 잘못이야 에이 설마요 아저씨가 잘못 봤겠죠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서도 조금 황당한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아까 여러분들 계실 때 올라가서 봤는데 진짜 심시 맞더라 구요 그 발 모양새가 심시 아니면 아무도 그렇게 안 걷죠 억울해서 내 앞에 나타난 것 같아 억울해서 수의 아저씨가 우리 심시랑 좋아한 모양입니다 13층 에서 엘리베이터 내리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뒤돌아 보는데 웬 시커먼 사람이 다리를 저는 듯한 걸음 거리로 걸어오더라는 겁니다 겁나고 공포감의 언겹결에 다시 엘리베이터 올라타서 버튼 눌렀는데 워낙 경황이 없다보니 누른다는 것이 꼭대기 층을 눌러버려서 위층으로 올라갔고 우리는 아저씨 안 내려와서 다시 13층 올라간 혼자 술집에 앉아서 술을 계속 들이켰는데 꼭 자기 땜에 죽은 것 같은 느낌과 경찰 조사 나올 때 좀 더 자신이 나서서 변호해도 됐을 텐데라는 후회가 들었답니다 혼자 살고자 아무 소리도 안해서 다 자기 잘못인 것 같고 그게 억울해서 가지도 못하나 생각이 들어 정신없이 술을 마시다 보니 사과해야겠다 너무 미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생각에 다시 빌딩에 들어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층 올라가서 다시 만나려고 했지만 아무리 눌러도 엘리베이터가 꼼짝을 하지 않자 계단 타고 올라가려고 비상계단 문 쪽으로 가다가 막 문 열고 들어서 는데 바로 윗 계단 에서 심씨가 다리를 절면서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순간 아저씨는 놀란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정신줄을 놔버렸는데 손전등은 이때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심씨는 죽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귀신인가라는 생각이 들자 수위 아저씨가 진짜로 무섭고 황당하고 해서 엉겹결에 진짜 심씨 맞는습니까 라고 떨면서 말했더랍니다 그러니 이 시커먼 그림자가 멈추더니 갑자기 머리를 숙이더니 물구나무를 번쩍 서더랍니다 그것보고 바로 정신줄 나 버렸다는 군요 평소에 술안잔 들어가면 심씨가 장난으로 물구나무 서는 묘기를 종종 보여주었는데 어릴때부터 발이 불편해서 나중에 정말 발을 할 듯인 손쓰면 된다라는 생각에 어릴 때부터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걷는 연습을 많이 했다는 군요 그래서 물구나무 서서 계단도 잘 오른데리고 심지어 물구나무 서서 막걸리도 마시고 했다구요 그때 자신이 막걸리만 그렇게 권하지 않았으면 사고 나지 않았을 거라고 사과도 못하고 또 어버렸다고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인생사 사람 오고 가는 것은 다 뜻이 있어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아저씨 때문은 절대 아니구요 그러니 마음담고 계시지 마시고 만약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향이라도 올려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렇게 오싹한 일요일이 지나고 다시 평상시 생활을 하던 중 올 사장이 같이 이사장 만나러 가자고 해서 같이 동행하게 되었죠 사건이 있은 후 거의 대낮이지만 정말 오싹한 한계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사장하고 20층에 내려 이사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인사 나누고 커피다임 가지면서 이사장이랑 우리 사장이랑 사업적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올 사장이 지 후배 좀 챙겨주려고 이사장에게 일 좀 부탁하는 거였죠 전 끼어들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좀 떨어져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고개를 돌리니 조대리였습니다 담배 한 대나 피러 갑시다 좋지요 조대리하고 복도 비상계단으로 나와 커피 한 잔 뽑고 담배 한 대씩 나눠 피웠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런 일도 없었나요 제가 슬쩍 물어보니 조대리가 질색을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윗선에 그 내용이 올라가서 뭐한다고 준비중이랍니다 큰 건물인 만큼 건물 중공도 다 되기 전에 그런 흉흉한 소문 돌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알면서 쉬쉬하는 것이었고요 근데 윗선에 그 내용 그대로 보고한 사람이 바로 이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당신들은 알고 있냐고 대놓고 진정서 넣었다고 합니다 하튼 이사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비과학적인 논리를 현실화해서 윗선에 대놓고 진정서 넣을 생각을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수위 아저씨는 다음날 바로 옷 벗고 그만두셨답니다 저라도 있을 수 없겠지요 그때 담배 피면서 들은 내용은 그게 다였습니다 나중에 몇번 술자리 같이 한적이 있어서 열함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었지요 주대리가 틈만 나면 그 이야기를 자랑삼아 여러번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때 죽으신 그 기사분이 나이가 많은 아저씨 였는데 엘리베이터 측 시공사 소속 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닌 잡부 인 듯 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쪽 팀하고 같이 움직이시는 건 맞는데 좀 허드렛 일을 알 수 없는 뭔가 있다고 했지만 더이상 알 수는 없었죠 당시 수사했던 경찰은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도통 어떤 사실 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 인원도 대거 교체되어 왔더라고 합니다